저는 여기 단순한 기계 안으로 제가 요새까지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 덕분한 사람을 주시기 전에 같이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100개월까지만 공대학을 나오게 했을때는 지금 시대는 아주 많은데 렌즈가 되어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구를 학교를 그만하고 자세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50대, 30대를 몇 개 연속을 얻어서 수십억을 얻은 그런 기구가 되어있는 기구를 출장이 되었지만 지금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세례되고 자세한 기구를 지키고 있는 학교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학원에 오류동안 해왔는데 입시학원에서 관계적으로 보기 쉽지 않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누군가가 관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님도 그대로 훈련이랑 나라를 쓰시는데 저희는 인간이 입학하니까 일반 교실장으로 훈련이랑 나라를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훈련을 너무 덮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내가 정말 내 계획을 통장시키고 소음을 시키기 위한 이 행사님이 이 일간 4월에 시키고 이 일간이 국립운성 지참을 시키고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한국 교회 회사를 제가 오픈을 하게 되었죠. 오픈을 하자마자 매월 저에게 소칭을 받는 중도인들이 공간사제에 정말 어르신 시간에 더 도움이 없게 생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정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계좌에 영향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김민경 대학을 회사하셔서 지금 40대 50대들이 열정 대학교로 1년에 10만명을 그 열정 대학교를 수강을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들은 우리가 선생님이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두 분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기원하만 아니면 기원한 대학을 김민정 선생님이 하시는 그 대학을 10대가 없는, 10대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통령까지 다 훈련 받아야 되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하고 기도관에서 3, 2년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가 말한다면 지난 60장, 기회전지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모든 원 나라에는 아주 여러 가지를 안 들어왔어요. 아마 우리가 기초에 도구를 펴면서 세대 공간을 위한 친구의 경쟁을 했고 세대를 전부 갈 수 있게 내려놨을 수 있게 했는 그런 기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모의는 푸짐이 하나 기억나요. 현재 모든 정무지도 이런 파일을 위해 기타에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가 다 썩을 하고 이 시험을 하고 모든 교체들에게 정무진 딸기를 모여서 이미 딸기에 있다는 아웃드 시스템을 비우시는 그런 자격대로 이 시스템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따로 해주시고 저는 감사합니다.